나에게 좀 부족하게 그거 존나 많이 필요해 가지고 이게... 이건 안되진거야 초콜릿 진짜 뭐 생각해서 아 내 집에 누구 있어 진짜 왜 그렇게 그냥 퐁평집에 그렇게 해요? 누구 사수한테 오고 싶은 편이야? 니들 어디있어요? 니들 어디있어요? 아 지금 제가 여기서 말하면 저분들 쫓아가지고 저 죽일거기 때문에 괜찮으셔서 보내줘요 그러면 아 제 아저트 듣기 쉽지 않다고요? 제 아저트는 저만의 아저트입니다 어디인줄 알고 아니 거짓말 모르잖아 아 안돼 이거 뭐 숨겨봤자 왕씨가 알리가 없어 여긴 나만의 아저트라고 쉽네요 둥둥 따위 피 없어요 원안이 많으시구만 여러분 집 좌표 좀 갖춰줘요 놀러가게 여기 심심해 혼자 있으니까 안돼요 안돼 이곳은 시발 신성한 구역이야 아무도 못들어가 아 너무하네 어디에 신성한 구역을 들어올려고 네 이놈 괘씸하도다 니지 알죠? 좀 가르쳐줘요 나 여기 진짜 진심해 여기 혼자 있으니까 저요? 저 저 쩌님도 지금 모름 진짜로 여기 말있는데 당하니 후 언제 언제 뭐지 말 언제 가둬나왔냐 후 후 저 저 손절당해갖고 쩌님도 아 쩌님도 쩌님도 아 쩌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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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나 나쁜지 진짜 많이 있어요 그니까 아니 진짜 뭐하는지 안했어요 진짜 제가 들은거랑 좀 많이 다르신데 진짜 진짜 억울해갖고 있어요 아 설령하는데 저 훌륭한 힘이 다 뒤져 지금 훌륭한 힘이 다 뒤져 지금 아니 진짜 님들한테 봤을려고 지금 나무 키우고 있는데 나무가 어디인 적으로 아 나무를 해 다이아 킬려고 하는데 다이아 어디인 적으로 괜찮아 이제 많아 아 나 오세 이제 영원히 오지마 나 이제 안 빠져줄거야 그러면 안해도 된다니까 생각해볼게 생각만 해볼게 아기는 어떻게 생겨? 섹스 안 돼 편집해야 된다고 안 돼 안 돼 편집해 안 돼 안 돼 안 돼 이 장비를 컷해버려 여세계 여세계 설자에 물 숫자를 쓰니라 여세계에 물을 뿌린다는 소리죠? 조기 조기하거라 도마신 하시는구나 일단은 그 소 좀 데리고 오세요 여기 지금 소 뭐지? 이 말 옆에다가 지금 모아놓고 있어 뭐 하나 봐가지고 아니 말이랑 구분해놨어 괜찮아 저 남자 무슨 개소리하고 있어 당장 끌어내 다리 만들까? 다리 만들고 없으면 돼 나중에 여세계 여세계 색자에 물 숫자를 싸는 개똥벌레 멍청한 그림이 개똥벌레 친구가 없네 친구가 없네 아 시발 우린이 전투하여 전 이미 밖의 동네였으니까 가시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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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협하면 개짜네 이게 디스코드 그것 때문에 어쩔 수가 없음 하지만 그것도 안티그리스 아 아름다워 티그리스 저거 또 나 다리 언제 없어졌냐 나 풀까빠 아니었는데 어쩐지 개미집 존하들어 그거를 이제 안 우리의 존파 존파 욕하지마요 너 뭔데 감싸냐 미안해 감싸서 다리 만들고 있냐 뭐 다리 만들고 없으면 되긴 하는데 뭐 다리 만들고 없으면 되긴 하는데 나 이제 미역 먹어야 돼 시간이야 미역 먹어야 돼 미역 먹어야 돼 예스 소 딜리셔스 샹 소 파킹 딜리셔스 아 섹탄이 20개 밖에 없어 미역 먹는 것도 힘들잖아 미역 섹탄은 존나많아 하지마 미역 섹탄은 존나많아 하지마 약간 부르주아 음식이야 지금 절대 서민 음식이 아니야 김치에서 업그레이드 된 것만 해도 얼마에요 하루종일 섹탄 끼고 나가서 미역 캔 다음에 먹는게 끝이야 나 지금 다리 계속 만들어두게? 다리 계속 만들어두게? 존나 멋있게 만들어줘 다리는 근데 뭐하러 만들어 글쎄 지나가야 되니까 배타고 다니지 그러기나 말이야 우리 바로 옆에 섬이 있어 진길 멀리 멀리 우리가 개척한 땅이 원찬아 잠깐 나 따라와봐 정물 여기다 두게 이제 정물 여기다 두게 정물 여기다 두게 정물 여기다 자외 같은 거 여기다 있을 것 같아 정물 여기다 차를 요 rewards 누군가 왔다가 서명 1890 성 project 아니 나 진짜 이 신났어 했다니까 누가 너래요? pau 진load 사실 너야 네 opposite 너무 솔직하게 말하잖아 하나 둘 셋 넷 둘 셋 넷 뒤집어 이제부터 방사를 시작한다 멀리서 보이는 놈 한방에 죽일 수 없는 절 몇 초 봤나? ㅋㅋㅋㅋㅋ 아 그쵸 탐사 말고요 동굴 탐사에요 동굴 탐사 벌써 저 죽일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애타게 기다리고 있어 그렇게 멀진 않다보니까 광파다 보면 이쪽 광으로 넘어올 수도 있어 어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널 죽일 준비를 하고 있는거야 아 아파 나 진짜 너무 서러운거 알아 지금 나? 친구도 없고 다 니가 제 초원 잃은거 알겠지? 아니 그 훔친게 그렇게 죄야? 아 최강수 한 20개 훔친게요 네 편의점 가서 물건 훔치고 님이게 죄에요 이러봐요 내가 다이아 최강수 16개에서 다이아 미안하다는 의미로 지금 내가 지금 뭐 저분 거의 공황도둑인데? 공황도둑인데? 유빈이는 자기가 아직 뭘 잘못했는지 모르는거야 어... 그냥 모르는거야 아니 진짜 멍청해가지고 뭘 잘못했는지 모르면 내가 어... 그리고 왜 나다가 사자 없겠냐고 문제는 빵 하나만 쳤다고 사용시키는거잖아 그치? 사형제 스발부터 장발짱이요? 장발짱 제 생각에는 원촌이가 너한테 많이 실망한 것 같애 나 원촌이는 자리한테 실망했다네 정국에서 스스로를 변화할 줄이야 그 다음 저번에 철판 깔았나? 양심이 단단해 진짜 내가 특별히 잘못했다 산디랑 살고싶어 나 그 옆에 집 하나 사서 수사기 살고싶거든 나 미역죽 미역죽 그만 캐고싶어 물 들어와서 너무 느려진다고 미역 캐고싶으면 얼마저기 안들이잖아 이 게임 3만원 줄라 찾아와봐 찾아와봐 찾아오면 내가 우지 저쪽 압축섬에다 내 집 지워주게 해줄게 우리 TNT도 있거든? TNT로 박살내기 전에 TNT로 박살은 안 낼게 하하 하하 아 지금 내 집 알고있던거 있어? 아니 찾아오면 이 앞에다가 집을 지워도 내가 안 부셔주게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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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아오네 귀신간다 이깟으려고 아 그냥 나 혼자 원하니까 아니 님 혼자 한명에서 두명이 되면 인호는 오!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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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자기 두려우기 싫어졌어 하하 괜찮아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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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피 반피 남았는데 이겼다 하하 나 저소리를 들으면서 우리가 굳이 영입해야 되는 이유가 없어진 것 같아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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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 뭐 좀 위험한데 사세요 거기 мы 우리 여기 많다 아 미역 하하 설마 말 못 들은줄 알았다 대분속 하하 하하 말은 말도 못하는 병신새끼지 그렇게 명 tofu 저러니까 미안해요 저걸 봐 누림아 아니서 아 왜 서럽다 방금 동기 걸린 것도 서러운데 방금 기회를 영원히 잊었어 너 내가 기회를 줬었는데 원초지 않게 해서 기회를 잃었어 괜찮아 장난이니까 알지? 징긋 당연히 모르지 서럽다 난 누군이 일주일째 말도 똑바로 못하는데 린이 그냥 자고 합시다 내가 큰 방 드릴게 큰 방 큰 방 주지요 아니야 아니야 더 일이 없어 데스크님 같이 사세요? 아아아악 돈 다시 걔 그 결이야 건조로 해야겠다 양탈 세 개만 들고 오면 된다니깐 저 생각보다 킹거 많은 침대도 지금 두개나 있고 아우 킹사이즈 있으셔서 너무 부럽다 너무 외로움 근데 여기 포기해봅시다 아! 잠깐만 나 떨어졌어 여기 어디야? 아니 양탈 세 개만 들고 오면 된다니깐 아니 양탈 세 개만 들고 오면 된다니깐 침대 색깔 이제 집 2층이 거의 다 마산된다 아주 좋아 아 아 문다다니깐 우리 마 출출한데 우리 집으로 배달 좀 해줘 뭘 드실까요? 미역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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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태스크님도 같이 저기 살아요 이제 저 이제 모든 진도 이쪽에 갈거임 개소리야 아니 나 이쪽이 밑집 다 지었다니까 내 하수지 다 지었다고 하지 너들 아니 하수지 미역 팝니다 어버야 불빵니 도우셨어? 값싸고 싱싱한 미역 팝니다 구워먹어도 맛있고 삶아 먹어도 맛있는 미역 팝니다 쟈대네 퀄리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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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증 더 높여볼까? 에코 날아라 락이 그 다이약 좀 더 찾아봐야겠다 그 다이약 거 좀 더 찾아봐야겠다 다이약 한 세트 갖고 오면 무조건 이용해 시켜줄게 뭐야 왜 안켜져 뿌자 여러분 뿌자 여러분 양씨 뭣이세요? 당연히 없으니깐 하루하루 지금 미역구고 사고 있는데 지금 없으니까 한 세트 갖고 오라는거야 ㅋㅋ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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면 이런거 끊어요 평생 노예권 이런거 저스키 노예을 했다가 더 좋네 왜 그렇게 생각해 나야? 진짜 너 좀 상처받을거 같애 우린 저런 말투하면 꼭 배신할 준비하는거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오 됐다 아니 그걸로 미역 왔어요 하면 이제 땡길거에요 무슨 소리야 삐소리 죄송해요 이걸로 위험 왔습니다 하려고 했는데 되게 오랜만에 키는데? 충전시키고 아 이 평화로운 부근 아 이제 부근 끝났어 이제 평없지가 않아 안녕 갓쌈 지 지금 현실 상황도 평화롭지 않아 나 이제 좀 있으면 미역해로 가야돼 지 이제 미역이 또 안남아 설탄도 없으겠다 미역 구운다고 ну 이렇게 내 큰 방 준다니까 큰 방 일단 수꾸들한테 가봐야겠다 너무 이렇다 저분 저분 방쇄로 개부자되겠네 오우 너무 아파 미역 10개가 이제 내 마지막 신양이다 이거 다 먹으면 이제 가갖고 이제 집 개 털린 자에 안 먹었나? 응? 어 아니야 오술이야 난 날 거둬주는 사람 배신 안해 아아 그냥 가갖고 죽고 거두어 주십시오 난 배신당했는데 뭐 어전이 배신당했는데 이해가 안 되는데 가갖고 좀 내 성장 동료로 찾을 뿐이야 내가 하는 사실과 뭔가 다른데 아아 아아 안돼 아아 아아 영함이다 디스코드 계층 확인하세요 자표 보내드렸어요 예 저 지금 영함이 뒤집뻔 해갖고요 잠시만요 예 그 나중에 살아다시면 그 자표 보시러 저한테 오시면 됩니다 이미 제가 죽었다 가져 안하시는 겁니까? 꺽 Vegeta 빠져나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우와 지붕수 났다 우와 지붕수 났다 실제집에? 어 아니 아니 실제집에 어라에서 순간 놀랬다 이제 WEB 거anov 그러나 소품 돌 없냐? 돈? 돌 돌 몇개 필요해? 나 64개 있어 존나 말해 여기 전부 다 갖고 와 64개밖에 없어 13개 13개 더 있는데 이건 내가 쓰러지 크리퍼한테 턱 바닥에 있어 크리퍼 잘한다 인성이 제가 뭐라 했나요? 원천아 소 좀 여기로 데려올까? 아예 아예 괜찮은데 여기까지 가기 크리퍼 어떻게 생각하오? 데려오라고 그렇게 만들었잖아 다리를 아하이씨 다리 존나 잘만나 아하하하 아하하하 아 아 아 아 역시 보통이 아니야 역시 의주의 건축관 아 아 아 아 나 좀 신기한거 발견했어 바닷속 바닷속에 뭐있다고? 신전이야 물이 내 위에 있어 근데 안떨어져 버그잇 오류네 좀 있다가 떨어진다 한번 이번에 업데이트돼서 약간 자잘한 버그 우와 수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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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야 아 수중 그거야 빨리 막아야겠다 아 진짜 버그네 갑자기 그거 쏟아진다니까 내가 말했잖아 말 그냥 드럽게 안 돼 경고를 해줬는데도 불가하고 아니 이게 정해져가지고 지금 막고있다 했었잖아 내가 우리 она is we we not w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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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왜 뜬나보네. 애들이 죽는 소리 나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갑자기 몸이 뜨겁다. 술 드셨어요? 갑자기 땀나는데. 곧디심. 나 이러니까 갑자기 식임딴다면서 쓰러지기도 했어. 곧디심. 곧디심. 여러분 야식 먹을 때 조심합시다. 갑자기? 곧디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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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정. 이제 손 중앙에 만든다. 너는 어딨냐. 곳곳소 trades 뭐가 heavily 있는지 엄마問. 아, 있구나 아니면 철로 하던가요? 우리 철 꽤 있으니까 기아에서 바꿔 호떼가 가고 있단다 건더편 보여? 자, 꼬꼬마 여러분들 이쪽이에요 귀를 잃지 않게 조심해 주세요 근데 미역이야가 어떻게 캐는 거예요? 물속으로 들어가서 잠시에서 케빌이라고 정확히는 케빌이었나? 케빌이었나? 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 after processing 또 한 마리 이탈했다 저거 갖다 버리고 2마리만 들고 오면 돼 이왕 하는 거 아 왜 단타고 와 미치도 안 나와 이해를 할 수가 없네 니가 들어갈까 저 나머지 들어갈게 그냥 죽여버리게 그냥 아무래도 밥을 안 먹어서 그런 거 같아 엠버 시켜야겠다 안 오는데 이대? 이건 맞아? 1 아니야? 풀등이 맞아 똑같아 이거 맞아 이거 좀 있어야 돼 여기 대가리에서 흔들려줘 맛있게 그래 니가 될 거 같아 이 새끼들아 바로 애 2명 낳고 2마리 도축시키고 2마리 도축시키고 아 애는 에이 2마리 나온다 나중에 3마리 나와야지 왜 안 나와 이 새끼 캘리플이 캔 했는데 이거 어떻게 먹어야 되는 느낌? 구우면 돼 구워야 돼요? 어 아니 왜 끊겼어 갑자기 왜 이래? 왜 안와 야 그만해놓을게 나보는다 나보는다 불키니야 아까부터? 불키니야 아까부터? 네 아무것도 안 해 아무것도 안 해 왜 이러냐 가벙지에 바닥 쫓다가 빽빽 털어라 애들 그러면서 멈춰 아 나한테 오는구나 잠깐만 방금 뭐 지나가는 소리 들렸는데 뭐지? 누구지? 일러가 있어 저 새끼야 거기서 개 많이 캐왔네 이거랑 책 두 개 온다? 조합법 떴는데 와우 캐프 존나 쪼매타네 세상에 아 여기서야 지니지 정신인가? 핵 하나랑 다이아 두 개 기자가 만들어 이거 입구가 어디야? 안 만들었어 일단 낑낑부터 하자 담장 문은 어떻게 이거 왜지? 나무밖에 없을걸? 담장 문은 아 땀나 나무 없냐? 나무 캐야될다고 아 근데 나 진짜 나무도 많고 다 해야될 거 나무 나 36개 있어 나 좀 들을까? 됐어 됐어 만들었어 나 데스크인 집에도 한번 가봐야겠다 됐다 일단 마법을 하나 만들고 우리 금을 화폐로 할래? 같이 있는게 화폐가 돼야지 가치 없는걸 시발 만들어봤자 같이 없는걸 이걸 이제부터 화폐로 하자 해서 화폐내는 거 아니? 아니야 금도 같이 있다고 내가 있는게 금밖에 없어서 이 말하는게 아니야 애초에 4명밖에 없는데 화폐가 뭔 사양이야 맞아 걷다쓰시게 화폐로 통질리 그거는 왜 안돼 나 지금 그리고 걷어주시게 내 집이 어딨지? 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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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시오 집이 자 묘목 좀 심하겠다 여기 묘목 있는거 다 없어졌네 포함이 통질리 코알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3줄이였다. 2줄이였다. 3줄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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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줄이였다. 4줄이였다. 3줄이였다. 하나 만들어볼까 가죽이 여러개 있어야되면 직접 만들어볼까 진짜 못남아이 필요하다 미치겠다 악인 어떻게 태어나 오 뭐야 뭔 소리야 신경쓰지만 무란히 써뜨렸어 전혀 신경이 안쓰게 신경쓰게 되는데 나 못믿어? 나를 못믿는게 아니고 크리퍼를 믿는거겠지 크리퍼는 언젠가 우리를 존나 존댓게 할거란 믿음이 있는거겠지 언젠 어느 순간 어느 데서나 우리를 폭발시킬 수 있다는 믿음이 있는거니깐요 아 맞다 여기 파면 안되는데 어어어 나를 못믿었는걸 아무튼 정리를 찾아봤어요 주변에 있어서 나를 못믿게 할거라고 나를 못믿게 할거에요 명뿍에 원천아 여기에도 뭐 화로 있다 집안에도 지하에 파묻 떠서 알고 있어? 부르자? 불쌍해 보인다 슬슬 부르자 괜찮아 알았어 좀비야 그렇다 뭐야 장비 과학까지 다 부를거야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테스크님 지금 갑니다 저 저 죽은거 떨고 다시 죽고만 갈게요 으흐흐흐흐흐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또 버그버렸어 아이씨 버그 존만한 게임 진짜 뭔가뭔가 아 했네 저랑 같이 즐거운 하이픽셀 서버였다나요? 여자가 아까 전부터 저거 딴 데로 보내려고 하시는거지 되게 좋은 서버인데요 사람 많은데 서버 가면 테러 당하게 한 두번이 아니에요 하이픽셀 서버에 무슨 테러 같은게 뒷테러 저피 우리끼리 마크 하려고 하는거 저도 당한적이 있어요 공섭을 찾아 들어갈 이유가 없어 어! 거미 개빨라! 안돼! 죽고 싶지 않아 죽고 싶지 않아 빠바바바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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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끄러워 그냥 저한테 오시지 아이템 중요한거 있어갖고 저 숙소로 가야된다구요 무려 다이아 두개가 있다고 한세등을 모으기 위해서 이제 아니 어딨는지 자표를 보내줘요 내가 또 도와주러 가질게 안돼 여기 노다지 땅이 다 될거에요 그냥 시발 사람 소절하게 만들어야 돼 오케이 오케이 이해 이해함 이해함 나는 이해함 난 저 기분 이해할 수 있어 노다지 땅 혼자 가져야지 어디서 갑니다 나라가 내려가지 저거 맞음 맞음 맞는 사이 하신거지 뭐 아 거미 쪼새끼 이제 칼들고 써서 했는데 개빡친이 쪼나 빠르네 진짜 고울거미 쪼나 빨라요 이거 쪼나 느렸잖아 원래 이제 나지야 이제 나지야 배로 원래부터 빨랐는데 이게 얘네들 dez 디에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